수성구청이 2017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대구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. 수성구청은 지난 2011년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시작으로 블로그와 카카오스토리,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, 이번 SNS 대상에서 SNS 활용지수를 통한 정량평가와 내 외부 전문가평가, 누리꾼 투표평가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. 한편 수성구는 지난 2016년부터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며, 2013년부터 블로그 공모전 등 총 6회의 SNS 공모전을 개최해 주민이 직접 창작한 콘텐츠로 수성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.